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미도 순중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새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장에 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울에 기록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복음의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럼 내가 듣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내 인생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편집을 한 겁니다 내 현장에 맞게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그 현장에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목회자 돼가지고 예배국을 인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의 그 문 덕분에 우리 지교회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분의 집 처음에 다락방의 문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기에 지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는 지교회 당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전에 암이 걸렸거든요 암이 걸리고 다 수술하고 다 낳았고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재발된 거예요 그런데 재발된 다음에 이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가며 갈수록 그래도 재발돼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물론 복음에 대한 또 불신함과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 금요철야에도 같이 함께 인터넷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로 못 나왔지만 항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조카가 우리 안성지교회 사역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카를 통해서 다락방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보니까 항상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 특별히 자기 소녀 소녀도 TCK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자기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온 식구가 함께하면서 갑자기 우리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게 고맙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나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서도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 부모님들도 믿을 만한 구석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오픈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제 아들 영접을 했고 딸은 이미 영접을 했고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따라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대로 선포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하실 때 저도 놀랄 만큼 하면서도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어떤 이런 얘가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에 물론 아프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너무 슬퍼서 온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쓰임 받는다 정말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보게 됐고요 정말 죽는 것 들어보면 끝까지 딸과 이모가 언니가 끝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 물론 고생을 하셨죠 암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되게 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냥 한숨을 딱 쉬고 끝 그리고 얼굴이 볼 때 본인들이 볼 때 안 돌아가셨는데 아직 따뜻한데 주무신다 근데 의사들은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다 아니 주무시는데 그만큼 얼굴이 너무 화나고 편안하게 보이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식구들한테 이제 자녀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느껴지는가 정말 비교를 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돌아가셔도 쓰임을 받는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하는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냥 외운 구원의 길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복음 그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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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사건마다 문제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행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는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신비의 개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고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믿을 때 언제 도전할 때 언제 적용할 때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참복음 언제 깨달았을까요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전도도 선교도 이제는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 적용할 때 도전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내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아는 것과 믿는 것 똑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믿을 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적용했기 때문에 또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5절처럼 전도자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대신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다가 복음을 담아두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듣고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깨달아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선포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그 형제 자매 부모들 돌아가셔도 물론 슬프죠 내 마음은 기뻐요 왜냐하면 불신자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신자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20장 31절에 말씀하면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노이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노이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할 때 순종할 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은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항상 메시지 나오지만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너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현장에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가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입고 능력을 받고 가라 그런데 대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치유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받을 것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그냥 모셔둔 게 아니라 이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하다 문제와도 행복하다 바보처럼 행복하다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보이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냥 아프면 왜 아플까 불평불망하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때는 평안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 알게 하신 바 우리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크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한테 이제는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명령을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해라 아니라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께 결국 우리는 크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는 걸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행복은 우리가 이게 생명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크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읽고 외우고 하는 선포되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제가 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느낄 때 참 행복해요 신기하잖아요 확신이 들고 아 쓰임 받고 있다 감사하다 그냥 앵무새처럼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한 문장이라도 한 마디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 행복해요 네 그거는 모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볼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의 사실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시공강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어떤 성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친척을 위해서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역사는 거기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시공강초월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봐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이 복음에 복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의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나의 복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받은 강단 말씀 철회 때 또 받은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전파자로 증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오늘 하루 오늘 하루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정말 나의 복음 그냥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도록 오늘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원교회 다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가시는 곳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일꾼들이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 영육 간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이제 본당 혼당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는 이 성전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전도와 선교 이 방향에 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신 받을 때 그날까지 내가 2, 3, 7, 5촌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내가 이 현장에서 와에는 다민족 와에는 위삼체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남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각자 이는 기도지물을 붙잡고 다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